2020년 제2대 아산시협회장회 드론 농구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원에서 얻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대 아산시협회장회 드론 농구대회 사회를 맡은 아산시 드론스포츠협회 대의원 한원철 기사들입니다. 여기 아산에서 세계 최초 선보이는 그런 농구인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개쩍 성공합니다. 규정 말씀드리고 내방을 하겠습니다. 규정한 심장 강도 그리고 이번 대회에 무승부가 없고요. busy 밖으로 앞을 갑니다. 식담하면 아 네. 어. 더 강하게 들어가면 방수음에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명 더. 네. 방수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국의 동아인들. 희한하게. 조준수 씨와 정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 방수음에 있는. 수비가. 네. 아쉽습니다. 네. 자. 엘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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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merci. Strickman nmk. 명 E am sorry. 결렑은 인천 carried by. 제 c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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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